때늦은 무더위에 이어 이번에는 갑작스러운 이른 한파로 그야말로 변덕스러운 시원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. 지난 주말에는 첫 한파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초교율 같은 추위마저 보였는데요. 이번 주 중반 또 한 차례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. 이채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청주 도심 사거리. 긴 코트와 두꺼운 점포로 몸을 감싼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합니다. 찬 바람에 목도리와 마스크로 목과 얼굴을 최대한 가리고 장갑을 낀 시민들도 눈에 띕니다. 옷차림만 보면 마치 한겨울 같습니다. 불과 2주 전만 해도 낮 최고 기온이 28도를 웃돌았던 날씨는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져 10월 한파가 점령했습니다. 오늘은 올가을 들어 도내 전 지역이 최저 기온 기록을 갈아치웠고, 일부 지역은 10월 중순 기준 지난 99년 이후 가장 낮은 기온을 보였습니다. 갑작스런 추위에 장사에 나선 상인들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. 날씨가 추워지고 더워지고 자꾸 덜쭉날쭉하면 사과 배 같은 거 사실 어려울까 봐 걱정입니다. 난로를 미리 준비해 놓는가 하면 온풍기를 틀고 잠시 추위라도 달래봅니다. 청주와 괴산, 음성 등에서는 올가을 들어 첫 서리가 관측되기도 했습니다. 차가워진 공기가 지난 주말부터 우리나라 북으로 남아가면서 전국적으로 한파가 찾아왔습니다. 10월 16일 발표한 한파특보는 2011년 이후 두 번째로 빨리 발표된 한파특보가 되겠습니다. 내일은 기온이 오르면서 추위가 주춤하겠지만, 모레 다시 한 번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추워질 전망입니다. 이번 주는 일교차도 10도에서 15도가량 크게 나겠습니다. 기상청은 다음 주는 돼야 평년 기온이 회복돼 완연한 가을 날씨가 찾아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.